대박이야 차와 뚜띠 부산교구사회사무국부국장 유현창 베드로 신부입니다. 단순한 샘플리체 교회와 세상을 위해 성모님께 기도하고자 10년 전 탄생한 국제여성기도단체 성가정의 파수꾼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였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고통받고 버림받고 배척당하는 이들의 바람을 함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성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파수꾼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캐시아 샘플의 꼬메 궤로 델라웰시네 마리아 언제나 성모님을 닮아야 합니다. 교황님 말씀을 전하는 유현창 신부의 비바파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회사무국 로사리오 카리타스가 함께합니다. 교황님 말씀을 전하는 유현창 신부. 강렬 궤 Chinge.